5, 4, 3, 2, 1 조합부터 봐요 상대인 라인 나왔어 라인 자리아 파라 파라 오케이 야 뒤로 빼자 형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디바 딜 넣어봐요 군부터 채워봐 떨어지는 맘 말고 뒤로 뺏시다 이거 힐 밴 위로 올라왔어 님들아 뒤로 빼자 힐 밴 올라왔어 상대 호그 없어요 자리아 디바요 돌진 조심해 둘 다 광벽 없어요 주는 방법 다 빠졌어 뒤발뱀 아나 총괄이래 상대 라인 필 까비까비 우리 힐 받아 좀만 템포 늦춰요 라인 피 없다 스텔바 빠졌어 돌진 조심해 광벽 깨졌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 이소 궁 채워 궁 채워 죽지만 말고 궁 채워 형들 오케이 라인 필 상대 까죠 왕복 깨졌어요 여번에 빠르게 솔저공 한번 돌리죠 망치나 망치 먼저 돌릴까 몬트 돌릴까 그래 나노 솔저부터 돌리자 형들 여번에 빠르게 두 개만 쓸 거예요 여번에 겐지 형 빼시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노 솔저부터 쓸게요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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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빨리 돌거야 상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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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돌았어요 어 상대도 돌았어 여번에 뽕 뽕망치 한번 올거야 조심하시고 어 자리야 자리야 나 볼려고 빠졌어 자리야 궁 도는거 조심해 아나님 좀만 뒤로 백포지 어 뭔데 자리야 우스게 아 쏠때 너무 멀다 망치 빠졌어 나 비트 썼어 뒤로 빼봐 지금 우리가 불리 나노 솔저부터 갈 준비해 뒤로 뺐어 오케이 안 봐도 되겠다 오케이 확인하게 뒤로 빼고 아나이스 수면 맞는거 조심해 정라인 잡다 정라인 빼빼 아 굉장히 좋아요 용건 상대 자리야 궁 안 썼고 망치 빠졌어요 야 돌진 돌진 라인 잡자 이거 겐질 받아봐 나이스 이속 상대 망치도 썼거든요 망치 썼어 확인 확인 서경도 뺐어 뽕은 빠졌는지 모르겠다 자리야도 상대 자리야도 썼어? 자 저거는 빠르게 나노 솔저 한번 돌려요 아니 망치 이속망치 쓰자 그러면 내가 한 이속 기립되니까 이 ㅅㅂ 뭐야 저거 어 우리 솔저 살려 뒤로 빼자 여기 망치 써도 돼요 이거 상대 망치 없어 나 볼령은 삼축 이속망치 갈 수 있어 정라인 사요 정라인 사요 정라인 사요 정라인 사요 오케이 기다려 야 숨었다 애니 이속망치 가도 될 것 같아요 나 이속 있어 갈라할때 말해줘 뭐야 ㅅㅂ 이거 살려 나인 살려 역으로 넣었어 괜찮아 겐지공 있어 우리 뒤로 좀만 빼봐 겐지공 아 죽었구나 나 왜 갖고 아나 상대 필 아 까비 이거 거점 비비다가 일단은 우리 겐지공 있으니까 한번 비빌까금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리야도 빼봐 한번만 자리야도 살면 비빌 수 있어 아이고 까비 까비까비 뒤로 빼서 막아요 겐지가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뒤로 빼요 이거 겐지공 믿고 이번에 빠르게 한번 이깁시다 우리 겐지를 줘야돼 망치가 조금 빨리 돌긴 했어요 우리 겐지공 믿고 한번 싸자 싸우자 형들 계속 줄게 다 내려와야돼 이거 자 우리 한명 알았다 자리야 오면은 겐지한테 반벽복 주고 형 들어가 준비하자 가자 가자 이속 가자 공 그만써 공 그만써 석양 피하고 오른쪽 자리야 라인 정리하고 우리 아나 살려 우리 아나 살려 오케이 야 우리 자리야 겐지 살려 2층 먹어요 빨리 지금 잡을 시간 없어 2층 먹어야돼 2층 먹어야돼 2층 2층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때려면 진짜 좋았다 어 좋았어 좋았어 2층 가요 형들 이속 켜줬어 빨리 가자 상대 궁 빠진거 석양 하나 빠졌고 또 요번에 망치 있을거야 상대 얘네 비트랑 요번에 자리야 공 있겠다 솔저공 2층에서 각보시고 우리 망치로 카운터 치자 이거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리야 공에 비트 켜줄게요 나노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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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백 컷 나도 솔저 갔다 나 자폭아 자폭만 막아줘 괜찮아 괜찮아 안죽였어 자리야 잡아 필 디바 잡아 디바 천천히 천천히 아껴먹어 아껴먹어 돌려먹어 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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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 수면 가는? 수면 가는게 이게? 잡자 이제 잡자 잡자 오케이 나이스 2층 먹어요 상대 궁 못 빠졌지 자리야 궁이랑 너프랑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요번에 좀 힘들거야 형들 요번에는 우리 겐지 궁 돌아요 야 자타네 뭐야 디바공 써가지고 위험한 거 없어 망치만 비하면 돼요 야 2층에서 곤란하게 하자 이거 한타 지면은 오른쪽에 루시 야 뒤에 루시 올라온다 야 야야야 죽는거 누구야 뭔 옆에서 뭔 옆에서 뒤로 빼봐 뒤로 빼 뒤로 쭉 빼 뒤로 쭉 빼 뒤로 쭉 빼 이제 망치 소울 겐지 겐지 나올 때까지 버텨 우리 라인 다 불다운다 우리 라인 다 불다운다 빡 야 쭉쭉쭉쭉쭉쭉 아 라인 못되었어 아 라인 못되었어 우리 아나 없대요 아나 없대 괜찮아 상대 하나도 없어 야 라인 컬 야 라인 컬 미안 아 괜찮아 버텨 버텨 우리가 더 이득이야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호흡 아나 태어나서 가고 있어 아나 태어나서 가고 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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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점 비벼아 백도 조심해 현직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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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 상대 비트랑 망치 빠졌어요 또 못 빠졌어 종급기 충전 중 비트망치 또 못 빠졌어 몰라요 오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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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번에 솔저랑 아나만 2층에 있자 라인 1층에 있고 그래 다리아랑 눕혔어 예이송이송 마지막이야 나 팀 탔어! 아이스 아이스야 깔끔하네 아이스 수고련다 잘 들어오고 있어 점수 0 대 1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이 괜찮아요 이정도면 충분히 많이 막았어 내가 망치 못막았어 또 돌줄 몰랐어 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터져가지고 터졌어 ㅋㅋㅋ ㅋㅋㅋㅋ 뭐야 저거 루시우 승률이야? 아 이거 지금 루시오 승률 낮은거는 옛날에 육인큐를 잘못 돌려가지고 많이 피가 씁니다 킹됐때 원래 4.몇이었는데 육인큐를 다 떨어졌어 복구하고있어 이제 아 오버워치 이기려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좀 심해요 근데 제가 그게 게임할때마다 방송하냐고 하고 방송하냐고 하고 맨날 맨날 들어 소리를 맨날 들어 지겹도록 들어서 아우 이기면 이기면 잠등이죠 조합부터 봅시다 공짜로 줄 때 화물을 빨리 밀어야 돼 공짜로 줄 때 당대에 포부 끼고 3팩에서 자리아도 있다 이거 방벽 빠지는거 보고 돌침 박아도 돼요 이거 어디 선방도 있어 호그사운드 돼지사운드 났어 아까 방패 좀 정면에 다 있어요 얘네? 네 정면에 다 있어 정면에 다 있어 오케이 왼쪽가자 이거 왼쪽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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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패 유치겠다 이게 왜 걸려 깜짝짝짝짝짝 자시가 되고 죄송해요 ечение 게이시 좀 올리자 타라 다 넣었어? 다 넣었는데 다 넣었는데 괜찮아? 어 나이스! 야 루 딱이야 화물 밀게! 루 딱 화물 좀 안줘 전원 처치 전원 처치 이거 자리 잡고 자리아 궁 쓸 준비하자 이거 어 어서 감자 좋아요잉 라인 좀 데리고 올게 이거 안 데리고 와도 돼?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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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리아 궁 박을 준비해 뽕 자리 하나 팔아 겐지 줘도 돼 망치 궁도심 아 망치 궁도심 아 망치 궁도 나이스 야 왼쪽 왼쪽 위 야 나 대화 야 조졌다 이거 실화냐? 거의 시메트라 있는 줄 알았어 얘들 나온게 나노겐지 있잖아요 비트 빠졌어 이번에 야 내가 빨리 죽어서 비트가 없었다 죄송해요 뺐다가 뒤다 스포는 우리 파라니까지만 꼬이고 오케이 오케이 안 꼬여도 되겠다 상대에 망치 아직 남아있어 망치 오케이 나노겐지 할 때 방벽 무조건 줘야겠다 이거 아 방 골라바디겐 잘 준비하자 형들 왔어요 다 왔어요 우리 애들 위치부터 확인해봐 전면 5급 갈보리 없어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개허가 나 상대가 상대가 너무 빨리 끄다 야 개허 궁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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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궁에 망치 탱공 다 빠졌어 따와 소아나 못 빠져 개지야도 빠졌어? 야 아나 잘랐다 뒤로 좁해 제발 부탁이야 이거 아나 아 까비 까비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상대 망치 빠졌으니까 그냥 아나 없을 때 겐지 오면 바로 가자 인정? 갈고리 없어 호그 잡아 여기로 호그 잡아 호그 컷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거 야 여기 팔아 뭐야 야 이거 뽕 이거 자리아 줘도 돼 고에너지야 이속 줄게 우리 라인 나왔어 앞으로 가자 이속 가자 야 야 라인도 오케이 왼쪽에 뽕 솔져 다 높였어 나이스 나이스 야 호그 호그 거점 호그 나이스 앞에 잡자 호그 꺼져 호그 대새끼 나이스 이거 우리 팀도 호그하거나 솔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합을 쓰고 네 지금은 2층 모는 것도 필요해가지고 어 겐지 어 궁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을 거 어차피 어 그게 좀 문제긴 해 확실히 상대 애 솔져공 있어요 뽕 빠졌고 망치는 몰라 있는지 애는 내려올 때 이속킹 한번 뺄게 팔아 궁 갖고자 내려오자마자 이속킹 뺍니다 자리아 궁 궁 있을 거야 자리아 자리아 궁 자리아 포커징 자리아 포커징 이속 나이스 라인 다골 라인 다골 이속 방벽 없어 라인 다골 라인 다골 라인 다골 아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야 뒤에 호그 잡아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우리 다리암을 해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살았어 화물부터 밀고 공국기 오케이 얘네 망치 망치 썼고 오케이 우리 궁 있는 사람 빠르게 브리핑 잘했어 다골 쳐 안되겠다 빼자 라인 망치 없어 라인앨벨 이속이속이속이속이속이속 아 안되겠다 다다려분 다다려분 다 먹겠다 싫어야 어 ㅈ됐어 야 ㅈ되진 않았어 ㅈ되진 않았어 역전 각인데 역전 각이야 하나 필 컷 비타받아 라인 잡아 호그 잡아 나이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아 좋고요 흐흐흐흐흐흐 최중선수 2대1 최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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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이 안 되는지 가슴이 좀 더 좋아 내가 볼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에 대한 지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랩라이브의 액정은 이 시각 세계에서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인간을 사용하던 랩이